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조해 주시고 안녕하세요! 저희 straightenken 아시기를 배운고 싶은데 3가지 화사와의 손상이들 5분이 많이 멈춰서 5분이요 1분이요 3분이요 5분이요 소금 계란 소금 성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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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조금 넣어 야채로 섞어 줄게요 소금을 참고해줍니다 소금을 잘게 만들었어요 소금을 양파 넣어줘서 약간의 일과가 있다 다진마늘 그리고 그냥 다진마늘 두번째 털 다진마늘 다진마늘 새우 다진마늘 맛있다 동호회 잠깐만 여기 타지 동호회 오오오오! 맘이 딱 해요! 이수는 이유로 갈 수 있어 는 движ 겨우 위로 맨날 아름다운 자기가 도착했습니다. 다른 나라 분명한 나라가 지연아 너는 우리 영상 나와도 되니? 안 가올게 그래? 응 나, 지윤이의 자리 나한테 물을 까꿍을 좀 있잖아 어, 지윤이한테 별 오! 날라간다! 날라간다! 우리 딸기 라루미, 물어, 지윤이 물어! 우리 딸기 끓이 우리 딸기 이제 거기로 가야 돼 남라간다! 우리 딸기 그리고 딸기 야옹이 에이 공부하지마 준비했어 뭐야?! 좋아! 야 잠깐만! 너! 결이 또 패러리 폭탄을 죽어 이거 먹으면 막 탈쪄 내꺼 먹는 사람은 건강해 한개에 뭉쳐놀래 아 야 나 크림 쓰고 너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줘 알았지? 네 저기 참치도 있어 참치 먹을 순 있겠죠? 뭐야 이모 저 숟가락 둔 거 아니야? 엄마 저거 알아서 말아서 나눠서 쓰라고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야 너 야 잠깐만 야 채소는 하나도 없어? 아 있어요 넣을 거예요 여기 잘 써 뭐? 아 끝이야? 햄치즈 토스트 와 와 최고 야 이따 딸기 쌩 넣으면 어때? 유빈이가 한 거 없으면 제가 넣어준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근데 요거다, 나도. 모나리자 간다. 얘가 훌륭해. 괜찮아? 나 먹을래. 참치야? 흘린 거 먹는다고? 나 훌륭해. 그걸 안 먹을래요. 아, 모나리자 안 드네요. 야, 거기다 넣으면 안 돼. 너는 참치 좋아하지? 와. 야, 나 내꺼 버리는 거 있어. 이거 왜 해? 내꺼 맛있게 생겼네. 야, 맛있겠다. 너는 왜 해? 자, 고등냄새 어디 갔어? 여기, 여기. 아, 아니야. 야, 너는 역시. 어마어마해. 야, 얘꺼 한다는 먹고 싶다. 야, 야, 요한아 저거. 안 먹을래. 요한이 거 먹고 싶다. 왜? 제발, 지야 복숭 걸고 해야 돼, 이거. 왜? 요한이 거 되게 멋있게 해. 저 야채 겁나 많잖아요. 야채 별로 없어. 야, 이거. 선생님 왜 해? 어, 우선 그냥 쫙 쓰라고 해. 저희 거 걸려도 많으시면. 어, 저희 거 걸릴 수도 있지. 뽑으면 안 돼, 뽑으면. 저희 거 뽑으면 돼. 다 된 거 같아요. 뽑을 수 있어. 다 된 거 같아요. 자, 얘들아 나의 호칭은 쩡쓰야, 알았지? 아, 네?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? 여기부터 1, 2, 3, 4, 5, 6. 뭐야, 이거 왜 몇 개야. 나 몇 개야. 1, 2, 3, 4, 5, 6, 7, 8이야. 네. 질 걸린 사람. 이리 와. 아, 제발 내가 걸려요. 야, 좀 저쪽으로 좀 비켜줄래? 아, 열거 안 돼요? 어, 나 거기다 뿌릴 건데? 네. 아, 왜? 네. 제발. 제발. 제발 나와. 제발. 제발 나와. 야, 남은 거야, 제 거. 제발. 어, 나 유아인 거다. 몇 번이야? 1번.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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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누구예요? 6번. 6번. 제, 제, 제. 어, 지연이. 2번? 2번 내 거. 4번. 어, 너 제 거다. 스스로 나. 아, 니 거 갔어? 아, 니 거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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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는 어떻게 하자. 야, 어떻게 하자. 이렇게 됐어, 너네끼리. 다 잘 오네. 근데, 연주한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저야. 저 콜라 싫어요. 콜라도 돼. 아, 진짜. 어떻게 먹으러. 아, 저희는 야채 건너방이 났어. 왜 이게 뭐야, 도대체. 아, 서로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어. 너 왜 덜고 있어. 너 왜 덜고 있어. 야, 이모가 알아서 먹으래. 그래서 쟤도 다 덜었어. 바꾸면 덜고 봐. 야, 쟤도 제 거 걸렸어? 야, 부럽다. 나 5번, 5번 하고 있어. 자르고 싶은데 반으로 잘라도 될까? 야, 너 진짜 이거 누구야. 이거 양식 없는 애 이거 이거. 정문이야? 야, 너 이거 너무 안 가, 인간적으로? 야. 야, 이건 너무 너무. 야, 식사를 해볼까, 지우야? 30분. 이거 애하는 거. 이거 맞냐? 어, 넌 좋겠다. 니꺼 걸려. 넌 보겠다. 저 행복해요. 전 불행이에요. 야, 니꺼 많이 써요. 야, 인간적으로. 야, 뭐 하나 넣으라. 야, 너 뭐 하나 넣으라. 야, 술 안 넣으라? 술 안 넣으라? 술 안 넣으라? 그래.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. 아니, 안 넣지 마. 너 진짜 좋은 거야? 야, 그냥 술 뜯어 먹을 거야. 야, 너가 덩그라미가 됐어. 맛있겠는데? 맛있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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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것도 맛있어. 야, 너 것도 맛있어. 야, 동구? 아, 저거? 응, 어쨌든 해봐. 해볼게요. 이거, 이거. 다른 거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모든, 여기 다. 여름이 있는데 빼고 다 있어. 18개가 어딨는데? 총 18개가 있을 거야. 어머, 여기 자연의 몸을 있는데, 여기. 여기. 자연의 몸을 찾았어. 아, 자연 몸을 찾았어? 아, 그런 꿀 같은 멘트 좋지만, 지금은 필요 없어요. 자연의 몸이 여기 나와 있는데. 아니, 이런 꿀 같은 멘트를 하시다니야. 이모, 14번. 아, 좋아. 갖고 있어. 우선 갖고 있어. 나는 그게 벌칙인지 선물인지 모르겠어. 벌칙이야? 응. 뭐 이런데. 벌칙만 다 찾을 수도 있어. 우와. 몇 개 있잖아, 총? 총 18개야. 총 18개. 총 18개. 알았지? 엄마가 숨겼어요. 응, 내가 숨겼어. 둘이요. 그래? 자, 근데 선물은 저기서 있으니까 저기 이따가 주고. 1번. 1번 누구야? 아이고 어쩌면 좋아. 개처럼 물 마셔야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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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유빈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다 맞아요. 1번 개처럼 물 마시기. 2번. 2번 누구? 은절이? 아, 이번 선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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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상화고 snippet. 하하하하,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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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눈이. 아무도 없는데. 내가 개처럼 물 마시기 할테니까. 제 손으로 안줍니다. 아,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저 흑기 다 있어, 흑기 다 있어. 소원 소원 소원. 아 나 웃기는 거 못하는데 너밖에 사랑해 병수수로 웃겨라 해보세요 병수수로 웃겨라 벌써 제가 걸렸어요 30초인데? 어떻게 해야죠 못 웃기는데 30초에 못 웃기면 5분 동안 눈 가리고 있어야 된대 도서상품권 5천원 오 좋아 5천원 준다 5천원 도서상품권 준다 문화상품권 5천원 30초야 30초 시작 물리적인 건 안되지 야 저렇게 상품권 얻고싶나 아 저 살짝 웃으려고 했어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웃진 않아요 웃으려고 했어요 웃을려고 했어 웃을려고 했어 아 야 그건 알지 아 형님 어 작가님이 오셨다 작가님이 오셨다 하지마 부러워 하지 작가님이 오셨다 오 야 너 그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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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뾰족한 거 야 너 인간적으로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는? 안녕하세요 애를 죽일 셈이야? 오 어디있어 오 야 간단하잖아 아 아 아 그러게 너네 저기 예쁘게 사진 찍어주신대 어 12번 어 미안해 12번 뭐 없어요? 12번 어 바이렛 거 11번 뭐지 11번 뭐지 얘 너무 웃겨 아 아 아 아 아 아 보람이 없는게 아쉽다 그러니까 보람이 합성하자 우리 야 예쁘게 웃어봐 이제 진짜 잘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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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죽을라 그래 웃어 일어 나를 뚫어 됐어 됐어 twice 간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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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gs 어 진짜 모델같지 않니? 어 지우지 이... 모... 타... 아아... 아... 모... 타! 야, 모!라 했어! 괜찮겠어? 괜찮겠어? 어? 괜찮겠어? 야, 진짜 지금 때려도 돼, 이거? 괜찮겠어? 너무 생긴 때 얘기지 마! 인터넷에서 잘 물어볼까? 하나, 둘, 셋! 뭐야 야 야 은성이가 독버섯 같아 집에서 애니만 먹을 것 같은데 집에서 애니만 먹을 것 같은데 애니도 나에게 우리가 모르는 거니 우리 둘이 뭐 우리 둘이 뭐 우리 둘이 자세요 왜 뭐 먹나 봐 우리 어린이들 찍어줘야지 아 그랬어? 아 뜨거 조심해 아니 손이 뜨거 오빠 얘네 음료수도 하나 사다 줘 그럼 보람이 거 있어 보람이 거 있어? 보람이 거 있어? 보람이 것도 있네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이거 저기 있던 거 갖다 놓은 거야 너네 앉아 나는 지우 아 아 아 아 아 물 묻혀줄게 물 묻혀줄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야 너 불발인가 봤네 야 너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막 귀엽더라 야 너 여기 물이 온다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데 뭐예요 얘? 야 이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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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 너머리랑 살짝 돼야지 키 오를 때까지 아쉬운 거... 이거 옮겨워지 옮겨 예쁘다 야 이거 끝까지 안 와 야 pra ya 우와 예쁘다 위박하네 아 예쁘다 이미지버지버지버지 야 이거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저 줬잖아 내가 쟤 줬어 이것보다 어묵이 더 좋아 아 어묵이지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어케했냐 지렁이만 내지마 이러면 좀 빨리 좋아 당연하지 여기 있다가 물 떠도 돼요 야야야야 머리 색깔이 다르잖아 아 아예 두 군데다 이러면 실패한다 여기 있다가 갖다 대면 아껴라 머리 진짜 이쁘네 색깔 안 바뀌어? 아이펄 다른 못찍는데 아까보다 내꺼 인물사진으로 한번 우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가네 얘는 이건 오래가더라 나 이번에 사꺼는 안되는거야 내꺼는 야 나는 나 어떡해 이게구나 콜라당 된다 오 이거 재밌다 잠깐 투명해지는 하 하 하 하 오빠 유빈아 유빈이 유하니까 아이고 손사람이 유빈이 어 클럽 버렸다 왜요? 어? 머리 이렇게 들길래 흑 오 뒤집어 으 이거 너 reason èmes 아 잠깐 여기 여기 이렇게 색깔 있는데 말고 저의 쑤싱 쑤싱는데 쑤싱는데 오 그거 세 뜨거워 잘 먹혔습니다 마시멜로 오오오오오오우 쟤 주 탈 나 더 있었다 맛있겠지 맛있다 살짝 살짝 고았어? 딱 요정도 요정도 탄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뭔가 타는 냄새 나 누군가 타나봐 지효 아니야 아니야 한입 위에꺼 먹고 또 굽고 야 너 또 굽어 야 너 또 굽어 야 지효야 나처럼 딱 자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Enem 이 차 이렇게 구워보세요 너무 잘 익었어 아 그랬어? 잘 익었어 오 잘ду plate 야 잠깐만 얘 전문가야 되게 예쁘게 구워 midst 걸 STUDENT 껍질이 맛있어 그렇게 하니까 타지 1,2,3,4,5,6,7,9,10 10초가 해 너네 1,2,3,4,5,6,7,9,10 너랑 그 10초 같은 1,2,4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러다니 могут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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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이거야 불발 아니에요 이거? 오오오오오오오 수관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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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제 끝나겠다! 뭐야? 벌써 끝났 거야? 우와 연기 봐 연기 불 난 줄 한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? 열쇠고리 이모가 만든 거야? 여름 이제 신났어 이제 신났어 이리 와 아이고 갇혀 있느라고 고생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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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